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람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에 이슬대여 달이 맺혔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아침마당에서 삼승을 달성한 성민지양에 대하여 sns뉴스가 풍성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메인창을 열면 성민지 뉴스가 많은데요 여기 뉴스앤뉴스 보시면 성민지 도전구매 무대 삼승 성공 어려운 집안의 희망대고파 눈물 이런 뉴스가 있고요 국제뉴스를 보면 성민지 아침마당 삼승도전 나이 프로필까지 화제가 있고요 조인뉴스를 보면 조항조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성민지 극찬기 타고났다 성민지양은 정말 타고났어요 동료불류 때 너무 순수해서 완전히 해요 이 끼를 타고 나신 것 같아 프로트 정말 잘했어요 삼승도전 할 만한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하나의 특이한 뉴스는 아침마당 성민지 도전 꿈의 무대 삼승도전 미국 친척 연락와 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뉴스 24 김양수 기자님 있으신 글입니다 다시 한번 김양수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일 오전 방송된 KBS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성민지가 출연했다 올해 스무살이 된 성민지는 이날 삼승에 도전했다 성민지는 만성신부전증을 알린 아버지와 함께 출연했다 아버지는 민지와 함께 행사를 갔다가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라며 아빠는 우리 딸 믿는다 화이팅이라고 응원했다 성민지는 지난주 61표 차이로 이승에 성공했다 그는 아빠가 마음이 쫄깃했다고 하더라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가 방송 보시고 아빠가 아픈지 몰랐다고 연락이 왔다 큰아버지께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더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아시다시피 성민지 양은 저번주에 매장산을 불러 이승을 달성했는데 트로트의 대모이신 하춘하 씨가 성민지를 향해 트로트를 위해 태어난 소녀 같다 라고 극찬을 했고 이번 주에는 주황조 씨가 트로트의 길을 타고났다 고 극찬을 한 바 있다 이 전통 트로트를 부르려고 타고난 것 같아요 지금 노래하는 걸 항상 잊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 항상 유지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성민지 양은 앞으로 우리나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임이 트로트의 힘없다 4승 5승까지 롱런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